부여 경찰서가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어제 새벽 3시쯤 전 남편이 위험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부여군 홍산면의 한 주택에 출동해 50대 남성의 아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수년 전 재혼한 해당 남성의 생활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